안녕하세요. 판례공부분에게 판명티비의 판례공부 전환입니다. 2014년 1월 15일에 판례공부 형사 재심 판결 확정과 형의 실효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13년 11월 30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3도 106국부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특가포 위반 절조 사건이고요. 피고인이 상고를 했고 파악이 현상됐죠. 내용을 보시죠. 피고인은 2005년 12월 22일 절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첫 번째 정과입니다. 2006년 5월 17일 날은 절도로 징역 8월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정과, 2005년, 2006년. 그리고 2007년 9월 4일 날 특가 절도로 징역 1년 6월에 형을 받았고 2009년 2월 1일 날 형 집행이 종료가 됐습니다. 피고인은 2009년 2월에 종료를 하고 나서 다시 2009년 5월 27일 특가법 절도로 징역 2년을 다시 선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석 달 만에 다시 정과를 한 거죠. 네 번째 정과고 2012년 11월 14일 날은 다시 또 특가 절도로 징역 3년 6월을 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징역 2년 네 번째 정과로 형을 살고 나와서 또 절도한 거죠. 그래서 3년 6월에 다섯 번째 정과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년 6월 13일 날 특수강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년 4월 16일 날 절도로 다시 징역 1년 6월에 선고를 받습니다. 이게 여섯 번째 정과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22년에 2월 23일 날 형 집행이 종료돼서 또 출소를 하게 됩니다. 피고인은 이 사정과 2009년 특가 절도에 대해서 재심 결정이 돼가지고 2022년 5월 11일 날 징역 2년으로 다시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5번 다섯 번째 정과 2012년 11월 정과에 대해서 재심 제시가 돼가지고 다시 2022년 12월 2일 날 징역 3년 6월에 다시 확정됩니다. 이 두 개는 다시 확정됐지만 이미 형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집행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피고인이 다시 특가 절도로 다시 기소가 됐습니다. 다시 기소가 됐죠. 그래서 아마 재판 중에 아마 재심에 대한 결정도 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특가 절도가 다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가 절도에 의해서 형 집행 종료 부분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절도 정과 정과가 두 개 이상 있는지 여부가 이제 문제되는 거죠. 즉 특가 절도에 보면 특가법 제5조 제4항 5조의 사항, 그러니까 5조의 사항 제5항 제1호에 보면 절도째로 3회 이상 징역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정과 가운데 재심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렇게 문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 절도로 3번을 받아야 되는데 그 3번을 받아야 하는 그 정과 중의 일부가 재심 판결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되는 거죠. 재심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의 확정 판결은 당연히 효력이 상실하고 형의 송구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한다. 그래서 4정과와 5정과는 재심 판결로서 형의 송구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소멸했고 1번, 2번, 3번 정과는 2009년 2월에 형의 종료가 됐고 5년 이내에 다른 정과가 없으면 시루가 되는데 원래는 4정과, 5정과 때문에 시루가 안 됐어요. 그리고 계속 시루가 안 된 상태로 계속 가고 있었는데 가고 있었는데 가고 있었는데 4정과, 5정과가 지금 송구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죠. 따라서 4정과, 5정과가 재심으로 팔아졌기 때문에 1, 2, 3정과도 형의 시루가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건 절도로 기소된 시점에서는 기소된 절도 이전의 절도 정과는 6번째 정과, 특수강제원의 절도 정과가 아니니까 6번째 정과만 남기기 때문에 3번 이상 징역을 받은 사람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3번 이상 징역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특수력 특가법 절도로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해서 파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은 재심 판결이 없었다면 4정과, 5정과 때문에 1, 2, 3도 시루가 안 됐고 4, 5정과하고 6번 정과 때문에 모두 3번에 이미 있어서 특가 조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기소된 이후에 4와 5의 재심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판결의 선고가 없어졌고 그러면 1, 2, 3 정과도 5년이 지난, 형 종료로부터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실효됐고 남는 건 6정과만 남았기 때문에 결국 특가법 절도에 3번 이상의 절도죄가 해당하는 3번이 없어진다는 거죠. 결국 형의 실효도 인해 이번에 기소된 절도 이전의 절도 정과는 한 번에 불과하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아마 국선 변호인이 선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절도가 나오면 계속 절도로 인해서 다시 들어가고 다시 들어가고 반복이 되는데 이 재심 결과에 대해서 아마 국선 변호인이 재심 청구를 한 것 같아요. 재심 청구를 했기 때문에 재심까지 받았고 재심으로 인해서 결국 특가 절도를 못 받게 된 거죠. 물론 절도로 다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절도로 받게 되고 형을 아마 살고 나온다면 또 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와 상관없이 재심 판결이 돼서 절도 정과가 하나 사라지고 그 앞에 정과는 형의 실효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절도 정과가 모두 사라지게 돼서 특가법 절도가 안 되는 사건이라는 거 이거는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보아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